지진은 가장 흔한 자연재해 중 하나이며 특히 지난 2년 동안은 환태평양 조산대 부레골이 특히 일본에서 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2011년 동일본대 지진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상처들이 있고 2022년 현 시점에서도 지진 피해의 상처가 남아있고 재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아픈 상처를 주는 자연재해 중 하나인 지진은 지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로 방출될 때마다 서로 다른 주파수의 지진파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지진파는 일반적으로 종파와 흥파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 외에도 홍수, 화재, 산사태, 쓰나미, 유독가스 누출 등과 같은 일련의 연쇄 효과가 발생합니다. 2011년 동일본대 지진은 쓰나미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지구 내부에 뭔가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통계에 따르면 지구는 매년 거의 500만 번의 지진을 경험합니다. 지각의 움직임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굉장히 거대하고 놀랍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구와 인간에게 발생한 대형 지진 재해는 약 20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재해인 지진에 대하여 미리 조심하고 대비한다면 매우 제한적인 피해만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진을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분명히 줄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지진의 발생과 위치도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일부 지진대나 화산대에 위치한 국가는 태평양에 위치한 일본과 같이 판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에 더 취약합니다. 지진대는 지진과 화산의 위협을 받습니다. 한반도 역시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물론 일본의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곳인 것은 사실입니다. 인공위성으로 한반도의 지하정보를 분석한 결과 한반도가 주변에 4가지 판이 몰리는 힘의 중심에 있는데 한쪽 힘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면 힘의 균형이 무너져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지역과 가까운 서해안 지역은 지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자연재해 중에 하나인 한순간에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아다가는 강력한 지진과 해일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계 각국에서는 지진을 예측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지진의 측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지진이 임박했다는 단서가 확보되더라도 사전에 막을 방법도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태풍의 위력과 진로를 알면서도 결국 당하고 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지 내진 설계가 잘 갖춰져 있다면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이전에 지어진 대형 건물과 교령이 내진 설계가 미약해 안전이 우려되고 있으며 지진에 대한 투자는 무사고 운전자일지라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듯이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일종의 보험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먼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쓰나미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이유는 일본열도가 태평양의 쓰나미를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동부 아키타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다른 해안지역보다 동해안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북서쪽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엄청난 규모의 해일이 한반도 동해안까지 90분 안에 닥치게 되며 특히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해수면이 급격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실제로 한반도 동해안은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일로 몇 차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지난 1983년 일본 혼쇼 아키다연 서쪽 근해에서는 규모 7.7의 지진의 일이 발생했으며 그때 한반도 동해안에는 10분 간격으로 지진의 일이 몰려와 동해안 여러 지역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동해안의 해수면이 최고 3미터 폭으로 높고 낮아지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팡하는 폭음과 함께 수심 5미터의 항구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바닷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갔고 10분 후 다시 밀려왔습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실종했으며 두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 피해와 함께 선박 81척 피해 및 건물 시설 파손 100건 등 3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93년 7월 후카이도 오크시리 섬 북서쪽 근해에서도 규모 7.8의 지진의 일이 발생했으며 그때 울릉도 속초 동해 포항 등에서는 35척의 선박과 3천여 통해 어마어마구가 손실되는 등 3억 9천만 원의 피해가 낯섰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1741년 강원도 평해와 1940년 낮은 무코에서도 지진의 일이 발생해 많은 민가와 배가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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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